여러분 이곳은 지금 대전에 리셋님 기네스북 도전을 찍으러 왔는데요. 리어풀업이라고요. 리어풀업? 아.. 리어풀업이 많이 가야해요. 아 오케이. 지금 현재 세계율 32개예요? 네 32개. 자 그래서 지금 리셋님이 기네스북 리어풀업 32개 도전할 건데 1분 동안 32개를 해야 된대요. 목 뒤로. 그래서 대단한 게 이제 또 다른 공중파에서도 찍는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리셋님 안녕하십니까. 네. 바람TV 너무 잘 보고 싶어요. 몸 상태는 베스트는 아닌데 항상 도전 날 때에는 베스트는 아닐 것 같고 감사하고요. 꼭 성공해서 우리 한국의 이름을 한번 알려보겠습니다. 아이씨피 으악. 필리필 아이씨피 아이씨피 그암. 아이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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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10분 전 10분 전 10분 전 10분 전 몇 개 하십니까? 10분 전 37 영광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기록을 바로 옆에서 카운팅하면서 시계를 못 봤어요 그리고 카운팅도 숫자를 못 봤어요 이게 혹시라도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도전이다 보니까 근데 뭐 중간에 가뿐하게 세계적인 기록을 갱신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또 그거를 증명까지 하는 위치에 서서 너무 뿌듯하고 카운팅이 달라서 그걸 좀 보고 있었어요 판돌하고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발부분이 단나 안 단나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38, 37 나오셨군요? 네 맞습니다 쌤도 카운팅은 38 나오죠? 네 카운팅은 38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풀업 자세와 이제 그 풀업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37개는 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마 카운팅은 38개에서 하나를 뺀 37개의 정확한 카운팅이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랫부분 발이 발가락이 터치하나 안 터치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 기량으로 봤을 때는 37개가 공식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7개든 8개든 충분히 갱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37이면 몇 개 정도인 거죠? 5개예요 네 50개 정도 제가 새해 기네스 넘어섰네요 네 이제 한국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고비가 왔었는데 여기 지켜봐 주니까 네 8임이 아주 났더라고요 그냥 기타는 지금 시간은 안나는데 기록을 너무 오버 5로 지금 갱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연습할 때도 많이 안 나왔는데 또 이제 좋아하는 나은이도 오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각성이 좀 된 거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각성이 돼가지고 개수를 좀 많이 친 거 같고요 신체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는데도 이번이 저 베스트 기록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도전이 뭐죠? 이번에 이제 60파운드 들어갔는데 조금 얘기가 좀 많이 났어요 방송 촬영하면서도 지금 방송에 같이 촬영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상반된 거니까 네 중량을 치면 좀 체중이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리어 프롭을 조금 먼저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동전하게 되죠 제가 이제 폐수술을 했어요 폐수술을 하고 이제 재기를 하고 있는데 아 수술 받으셨어요? 네 저는 15년도에 하고 이제 아시아 토커리 챔피언으로 이제 그때부터 저를 응원해주시는 조금 소소한 가족분들이 좀 계셔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저처럼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아 네 생각을 좀 전하고 싶어요 미군이에요 아메리칸 스워드고요 네 네 브라델이 네 37개가 대단한지 지금 잘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못 느껴요 마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하셔서 네 너무 쉽게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 한번 10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스잼 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10개 맞습니다 자 아메리칸 소울죠 우리 정확히 머리 두통지도 안 되는 거 여기 이제 행상공합이라고 해서 여기 another shows 5자 모양에 있는데 거기 아래부분 여기는 알reated 알 Philip 장기세요 위 Nick ROBERT 역시 미국의 선진국 여기서 우리 소장 트럼프 우와 어 6개 여기 6개 어 ius operators 놀랍 트럼프 children 즐겁게 즐겁게 Tiere 아 아홉 개 와 자! 직접 해보니까 어때? 이젠 정말 세계적인 분 같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? 대단하십니다 가동 범위도 좋고 좀만 연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하아 잘했어! 저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 많이 응원해주신 가족분들 머릿속에 와주셨는데 아휴 제가 영광을 이거를 아쉽다고 해야 돼서 축하해야 돼서 진짜 미안해 오늘 그네스 첫 번째 거 성공하고 며칠 쉬고 했으면 무조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랑TV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도 남기시고 알림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랑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봇 로봇 내려오세요 자 와우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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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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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게